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차이슨 청소기의 흙관으로 된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해서 온 긴 흙관 파이프인데요. 분해를 한번 해야겠죠. 사이즈를 미리 재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흙관 파이프는 그렇지 아주 덜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면 엄청 손에 많이 붙겠죠. 장갑을 끼우라고 그러는데 장갑같은 아니고 헝겊을 해서. 장갑을 끓여줍니다. 장갑을 끓여줍니다. 장갑을 끓여줍니다. 장갑을 끓여줍니다. 장갑을 끓여줍니다. 장갑을 끓여줍니다. 이제 흑암 파이프는 준비가 다 됐고 나머지 부품들은 이렇게 모아두고요 모아보고 이거는 차이슨 청소리를 거치해주는 거치대입니다 모아두고 여러가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두고 여러가지 조립을 만들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손으로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네, 이거는 미리 준비했던 나무판이고요. 나무판은 나중에 받침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관들이 조립을 할 때 원하는 모양의 각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테프론 테이블을 한번 감아줘서 여러 번 감아줘서 약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위치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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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로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붙어있습니다. 나무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튼튼하게 붙어있네요. 나무 사이드는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조금 작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있는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